내가 남밑에서 일을 못해요 성격이 되게 유한 것 같은데 절대 유하지 않아 내 고집과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내 고집이 되게 센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낱말을 잘 듣지 않아요 내가 맞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뭐든지 간에 옆에서 아무리 거기가 낭떠러지다 라고 외쳐도 일단 뛰어들고 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얻은 것도 많고 내 고집대로 해서 내가 직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다 보니 얻은 것도 많다만은 내가 잃은 것도 많아 근데 그 잃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잃었어요 잃어지를 않아 그럴 수도 있어 어차피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거야 이런 성격이야 그래서 내가 내 성격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많지만 덕분 것도 많아서 난 내 성격이 맞아 오라라고 생각을 하고 밀고 가는 맞아요 그런 거 같은 성격이 있어요 내가 여자의 몸을 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절대 여자의 직성이 있질 않아 남자의 성격이 더 많고 내가 남자의 성격이 더 많고 내가 남을 빛나라 낫나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 내가 누군가 사람들하고 내가 그것도 일종의 영업이죠 그죠 이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기준님이 뭔 상처가 이렇게 제대로 맞았어 내가 연애를 안 했다 소리는 안 나와요 연애도 많이 해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봤는데 내가 믿으면 쭉 믿어 완전 내 걸 다 올인할 정도로 사람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근데 그 믿음에서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고 맞아요 내가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이 들면서 남자라 그러면 그냥 내가 문을 닫아버렸어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쳐다보지 않으리라 내가 그냥 내 혼자 우뚝 서리라라는 생각이 아주 크셨던 사람 중에 한 분이야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나이가 들고 누군가가 다 주변에서 다 이렇게 하니 나도 이제 누군가를 한번 쳐다보고 싶은데 맞아요 쳐다를 둘러를 보니 주변에 남자가 없진 않아 이 남자 저 남자 나를 좋다라고 하는 남자들은 많은데 네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보여 네 맞아요 이 남자는 이래서 안 되고 저 남자는 이래서 안 되고 맞아요 목에 따지는 것도 많고 내가 그리고 두 번 다시 상처를 받고 싶진 않고 이제 나이가 또 있다 보니 내가 어설프게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싶어도 상처를 받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 네 맞아요 이제는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한 번만에 연애해서 결혼까지 쭉 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 기준님이셔 그러다 보니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없어 없어요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그런 현재 옆에 있는 남자들 중에는 네 나를 좋다라고 하는 남자들 중에는 현재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을 만날 거면 조금 눈을 낮추셔야 음 그래도 나란 사람 자체를 그냥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어 너는 그럴 수 있었어 라고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네 네 그 남자 돈이 없어도 돼 음 그저 내가 먹여 살려도 되니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초반에는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그렇죠 나중에 그러지 않은 게 보이니 내가 또 다시 마음을 접고 마음을 접고 자꾸 접어서 담을 잡고 쌓아서 그 담이 자꾸 높아지면 안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가게에서 네 내가 분명히 이동이 있어요 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조금 이동을 하는데 올해는 아니고 네 내년에 내년에 내년 수전에 내가 이동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남자는 내 후년에 내 후년에 내 후년? 응 내 후년 정도 되면 그래도 나한테 조금 오른 사람이 들어올 거 응 근데 내년에도 남자가 하나는 따라 들어온다 근데 그 남자가 되게 감언이설을 잘 아는 사람이야 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그리고 원래 내가 따라 들고 따라 든 사고수 차 운전할 때 내가 사고수 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내가 놀램수 음 내가 혹시 주변에 있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 중에 하나가 약간 또라이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 약간 집착처럼 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조심을 하셔서 내가 움직일 때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놀랄 수가 있으니 네 놀래서 사고수가 될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 기준님이 돈이 없다 소리는 안 나와 내가 돈을 못 벌었다 소리도 안 나오고요 돈이 없다 소리도 안 나와요 단지 나한테 인연이 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들어왔어 언제쯤이면 내 옆에 그래도 누군가가 하나 있을까요 근데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을요 네 뭔지 아세요 네 사람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 하나 쓸 생각 없는 거야 사람이 하나 들어와 들어온다고요 응 내가 뭔가 이렇게 필요 바빠져서인지 뭔가 필요에 의해서인지 응 아니면 이렇게 같이 조인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람이 여자분이 하나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바빠지면 줘야 좋죠 응 근데 지금은 아직 내가 근데 눈이 너무 높아 아 사람을 써도 네 손님도 내가 가려받는다 제가요? 조금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조금 내 고집대로 내 직성대로만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어 응 그렇게 보다 보니 내가 조금 이렇게 판단에 대해서 너무 내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내 고집 때문에 이까지 왔지만 고집을 조금만 내리고 주변 사람 얘기도 조금 귀담만 들어서 응 내가 좀 더 내년에는 그래도 확장해서 네 이동한다 소리가 나오시니 응 내가 확장해서 내가 그래도 금전에 있어서 응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원래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게 마흔 넷에 네 응 사사운에 삼재까지 들었어 응 그러니 내가 원래 조금 따라다는데 어디 가서라도 내가 삼재는 풀고 사셔야 되고요 응 사사운에 조금 걷고 사시는 게 맞아요 오 아